나 바빠요, 아줌마. 나도 바빠, 찻배. 안 그랬어요. 내 귀가 먹었냐? 니가 18이라고 그러네. 내가 똑똑 두드렸는데 사과해. 나 바빠요, 아줌마. 나도 바빠, 찻배. 안 그랬어요. 아줌마. 김 작가님. 지금 책이 나와도 부족할 판인데, 누굴 또 구해요? 나 이혼한 다음에 너 편한 거 알아? 나 결혼할 때도 좀 말리지도 했어. 너 기억 안 나냐? 뭐가? 내가 미친년 그랬는데. 그랬어? 남이 뭐 때렸지? 야. 유림아. 게을라 터져가지고. 맨날 어질러, 맨날. 아우, 이 상순이. 아우, 이 상순이. 아우, 이 상순이. 예약. 이만의 상순이. 이만의 상순이. 이 상순이. 한 장, 이만의 상순이. 두 번째 반응. 안녕하세요. 맥주 한잔 안 드세요? 탈구 안 해도 술을 먹고 단계 전 다 펴야고. 하. 이혼이 왜였어? 오른발로 아주 그냥 팍 강탈을 당한 거에요 이렇게 딱 그때가 그래서 이렇게 멀쩡하고 다 사진 욕심 멀쩡한데 오른마도 맞고 살았거든요 아버지한테 연아를 만나려고 으흠! 연아 좋아! 혼자 스스로 해결하는 친절한 금자짓이 아빠 있잖아 결혼인데 바로 안전벨트